당첨되신 분들은 갓님 네이버 카페로 지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갓님 린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이엠스타 리플렛 발표를 할거에요 아이엠스타 리플렛 여태까지 했던 이벤트 중에서 이번에 하는 아이엠스타 리플렛 이벤트가 제일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어요 엄청 많이 참여주셨어요 원래는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공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았어요 원래는 총 10분을 추첨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공유 댓글을 남겨주셔서 총 20분을 추첨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저희가 젤리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젤리는 못 보낼거 같아요 젤리는 다음 이벤트에 줄게요 첫번째 당첨자 소개할게요 첫번째 당첨자는 이로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당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번째 당첨자는 웨이즈님 축하드립니다 웨이즈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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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당첨자는 언니 누구야 세번째 당첨자는 레나 프리티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먼저 당첨자를 뽑을게요 나라모듬 이외님 축하드립니다 나라모듬 이외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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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섯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4차원 불량배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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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당첨자를 뽑을게요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일곱번째 일곱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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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는 톰지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를 뽑을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당첨자는 황품젤리님 축하드립니다. 황품젤리 짜잔! 열 번째 당첨자 열 번째 당첨자는 문태툴님 축하드립니다. 열한 번째 당첨자를 뽑을게 했습니다. 열한 번째 당첨자는 배고픈 배리님 축하드립니다. 배고픈 배리님 축하드립니다. 배가 고파요? 열두 번째 당첨자를 뽑을게 했습니다. 열 두 번째 당첨자는 아이카츠 애니플러스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이엠사 좋아해요. 열 세 번째 당첨자를 뽑을게 했습니다. 예쁜 소녀님 축하드립니다. 예쁜 소녀? 열 네 번째 당첨자를 뽑을게 했습니다. 열 네 번째 열 네 번째는 메이엠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 다섯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열 다섯 번째는 라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열 여섯 번째 당첨자 1번 뽑을게 했습니다. 열 여섯 번째 당첨자는 간리니니니 팬님 축하드립니다. 간리니니니 팬? 감사해요. 감사해요. 열 일곱 번째 당첨자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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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연 초코우님 축하드립니다. 초코우님 축하드립니다. 열 여덟 번째 당첨자로 뽑을게 했습니다. 열 여덟 번째 당첨자는 트윙클 리나오님 축하드립니다. 후보 1번 뽑을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내일은 두 명 남았어요. 19번째 당첨자는 바로바로 유튜브 아오이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를 뽑을게요. 마지막 당첨자는 아오이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드려요.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 이벤트 자주 하는 거 아시죠? 곧 새로운 이벤트로 돌아올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 귀여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받는 은혜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